오랜만에 돌아온 송샘의 한수입니다. 여름이 돼서 우리가 식중독이라든가 그런 감염성 질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그런 감염성 질환들의 대부분의 원인이 제대로 된 손 씻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손 씻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놀랍게도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도 올바르게 손 닦는 방법을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. 수술방에서 손을 닦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모래시계를 이렇게 탁 얹어놓고 손을 닦기 시작하죠. 거품을 달 묻혀서 닦는데 그게 베타딘 소프를 사용해요. 베타딘 소프가 알러지가 있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. 그럴 때 클로로헥사딘을 쓰는데 최근에는 클로로헥사딘하고 에틸알콜하고 이렇게 섞어서 만든 아보가드라고 하는 3M에서 나온 그런 세정제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세정제는 물이 없이 그냥 닦기도 합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집에서 베타딘 소프를 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냥 일반적으로 파는 손 세정제 비누죠.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빨간약. 집에서 그냥 만드시면 돼요. 용량이 7.5% 정도로 만들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100cc에 이게 7.5cc. 그렇게 만들면 되는데 이게 지금 250cc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계산이 잘 안 되죠. 색깔이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완전 빨간색이죠. 흔들어주세요. 이제 이러면 베타딘 소프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. 손을 닦으실 때는 꼭 이렇게 흐르는 물에 닦으셔야 되는데요. 충분히 거품을 내십니다. 자 이렇게 손바닥을 깨끗이 닦아주시고 양쪽 손등을 잘 닦아주시고 이렇게 손 깍지를 그 다음에 손등을 이렇게 잘 닦아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손톱을 닦는데 근데 이렇게 긴 손톱 같은 경우에는 집에 다 쓴 칫솔 있잖아요. 칫솔로 이렇게 가볍게 문질러주시면 돼요. 너무 센 칫솔 필요 없고요. 칫솔로 이렇게 가볍게 오늘은 저하고 같이 여름철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손을 잘 안 닦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올바른 손 씻기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. 지금까지 송쌤의 한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